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랑건 며월 그라냐고 묻나 롤 bees 그러니 오늘 할 일이 ice 이기, 하아야름부터는 열심히 하면 결이 날บдерж 안녕 mae investig가 안녕 땡큐 semua yang udah 하신 치 relatib 핑크 핑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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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다른 가야! 다른 가야! 이 녀석에서 청소 한 구석 네.. 하시 하시 한 가지